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없어? 야 말이 웃기다. 사실이잖아. 음.. 죽기 전에? 있어. 뭔데? 하나 둘 셋 찰칵. 야.. 어떤 거 해. 하나 둘 셋 찰칵. 아 웃기지 마. 알았어. 하나 둘 셋 찰칵. 오 잘 나왔다. 근데 우리가 거의 10년 넘게 친구인데도 어떻게 인생 내 컷을 한 번도 안 찍었냐? 그러게. 지금 찍었잖아. 가기 50시간 전에 겨우 찍었지. 많이 찍어둘 걸 그랬나? 그러게. 체육도 해도 해야 되고 여름엔 물놀이도 가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땐 파티도 해야 되는데 마니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. 가지봐.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나도 안 가고 싶어. 야 오비키. 나 좋은 생각 났다. 좋은 생각? 뭔데? 너 살 수 있어. 내가 살릴 거야. 오늘이다. 이번엔 진짜 가야 될 수도 있어. 마지막에 친구들이랑 같이 파티도 하고 재밌었다. 그리고 꼭 잘 돼야 될 텐데. 고비키. 이제 진짜 가자. 사장님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. 연장을. 이제는 안 된다. 이제는 안 된다. 더 이상 안 돼. 나도 위에서 못 난다고. 그럼. 이 코인 드릴게요. 이 초가 다 녹아서 꺼질 때까지만이라도. 저를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? 제 그 뒤로 따라갈게요. 이 초가 더 녹을 때까지? 30분이면 다 녹을 것 같은데. 이 코인이랑 바꾼다고? 잘 됐어. 잘 됐어. 그렇다면 곧 다시 오나. 그렇다면 곧 다시 오나. 봤다. 제발. 이 방법이 먹히게 해주세요. 불을 커버리면 안 녹잖아. 키키오비키. 살았다. 그새 다시 자고 있군. 포이야. 포이 불이 꺼졌잖아. 아.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. 음. 내가 불을 붙이는 건 안 되는데. 이 생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. 아. 어떡하지. 포이키. 못 데려가는 거야. 아니. 이 약속은 약속이니까. 다른 애들이나 먼저 데리러 가야겠다. 에이. 갔어요? 갔다. 살았어 살았어. 우와. 제가 살아서 죽으신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좋아. 좋아. 좋아 좋아. 오키님들 덕분에 살았다. 아. 피고하다. 한숨도 못 잤네. 한숨 자고 일어나야지. 키키오비키. 키. 흐흐. 키. 하하. 야. 호비키. 얘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아직 자고 있네. 어. 팔자가 다시 늘어졌구만. 어. 이건 내가 갖고 싶었던 스마일 데이지 초잖아.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오비키 차고 있으니까 이거 내가 가져가야겠다 빡빡빡빡 박스인 뭐야 이거 재미없잖아 하이스크림까지 내꺼야 신난다 혼자 파티해야지 생일환인데 축하합니다 생일환인데 축하파티 생일환인데 축하해 생일환인데 재밌다 박스인이 2초를 다 녹여버리면 오비키는 내가 데려간다 재밌다 내 생일파티 때 아무도 안왔잖아 나 혼자 생일파티 할거야 백번 할거야 아니 천번도 넘게 할거야 또 해야지 생일환인데 합니다 생일환인데 축하파티 생일환인데 생일환인데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계세요 다리 Eggs 생일환 함께